그러면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을 취지한 이대완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과 군수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계획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법적 기구인데요. 보통 공무원이나 시도위원,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도시 규모에 따라 적게는 10여 명, 많게는 30명까지 구성됩니다. 말이 자문기구이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최종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영향력이 막강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민의 대상도 많고 그만큼 파장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본적인 심의부터 아파트 개발 허가,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와 같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위원 선정이라든지 회의 내용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겠어요. 네, 위원회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우려가 제기된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도시계획위원들은 자치단체의 개발 행위를 사전화할 수 있어 비리나 유착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등 일부 광역단체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회의록 역시 최장 6개월이 지난 데야 정부 공개 신청을 해야지만 당사자에게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는 것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는지 공개될 수 있는 장치나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공개를 하지 않는 나름의 명분도 있는데요. 개발업체나 특정인이 위원들을 상대로 청탁이나 로비를 할 수 있다거나 위원들이 소신 있게 발언하기 어렵다는 등의 논리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 기사 제목을 보시면 허수아비, 거수기, 깜깜이 회의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발 비리를 막거나 이해관계 충돌을 막는다는 보장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위원들의 이름을 비밀리에 붙이더라도 암암리의 명단을 입술할 수 있고 또 개별적인 접촉을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결국 하만군의 사례처럼 외부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외부 견제나 감시를 받을 수 없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겁니다. 네, 후속 취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대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대완 기자입니다.